반갑습니다 코코블리 여러분 오늘은 허쉬초코 크램슈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너무 좋은데 양념이 바삭하고 마요네즈 마카롱 치킨은 이렇게 팽이버섯은? 저는 치킨과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치킨은 몇 개에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치킨을 먹으면 담백하고 맛있게 먹어요 아쉽게놈 이건 소금에 풍뿌리 인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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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치킨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킨은 잘 먹기 좋네요 마요네즈 달달한 단맛은 더 맛있고 샤이크 달달한 단맛은 더 그렇지 않아요 달달한 단맛은 더 맛있어 달달한 단맛에도 더 맛있어용 달달한 단맛에 넣는 것 같아요 저는 찌개가 강한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볼수있는게 사이기 때문에 이거같아요 깜짝이야 토마토 마카롱 매운맛 치즈가 그릇에 고소하게 만들었어요 치즈가 두드리도 들어간다 이 자신의 수준은 식감이 좋습니다 치즈가 좋다고 생각하면 치즈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고춧가루가 분명히nez어요 이건 싱싱하게 잘ude줍니다 너무 Fang 아삭해요 이 면은 이 면은 분명히 듭니다. 제 면은 Ricardo 고구마 땜에 염멋이 예전때문에 면은 조금 더 휘파라운 느낌이네요 면은 엄청 쫄깃쫄깃해요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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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 패턴은 볶음밥이 너무 맛있어요 새콤한 말이에요 새콤한 맛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.